와... 등장할 때부터 탄자가 저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장친입니다. 예능계 블록칩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끼리끼리에서는 또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농구하실 때는 이런 모습일지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피치 정도 좋고 촬영장의 분위기를 많이 좋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예능 거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붙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이라서 헛에 잘 담길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붙어 주세요. 살짝만 제 쪽으로 와주실래요? 여기 판에서 판대기에서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끔 도착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mult треть Dec. 마치 넌 아, 너무 tas가 do Besold Kurin 페話 은힓 은팀 우리의거 스냅 휴대